안녕하세요. 모털샘입니다. 코드업 기초 백제풀이 36번 가겠습니다. 영문자 1개를 입력받아 십진수로 출력하기. 영문자 1개를 입력받아 ASCII 코드표의 십진수 값으로 출력하자. 참고로 ASCII 코드 값은 ASCII라고 하는데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민 반음으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표준 코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진정수화되어 저장되는데, 영문자와 특수기호 등 저장하는 방법으로 ASCII 코드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 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ASCII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ASCII 코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구글에서 ASCII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키백가에 있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SCII 코드 표가 나옵니다. ASCII 코드 표가 나오고, 이 ASCII 코드 표에 보면 이런 특수 제어문자인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이 값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0진수, 아니면 8진수, 아니면 16진수 이 값을 이용합니다. 보통 10진수를 이용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2진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7비트 코드로 표현되어 있다. ASCII 코드는 2진수 이용해서 7비트 코드로 표현되어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죠. 이러한 영문자 특수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특수모양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림도 나와요. 너무 위키백과 너무 자세하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A라는 영문자입니다. A라는 영문자, 이거죠. A라는 영문자는 이렇게 10진수로 6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2진수로는 1, 0, 0, 0, 0, 1 이렇게 해서 7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다음 거, 1식 증가해가면서 영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65, 66, 67 이런 식으로 1식 증가하구나. 다음 숫자는 다음 영문자를 뜻하네. 다음 문자를. 그리고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소문자 같은 경우는 97이 소문자 A를 뜻하고요. 다음에 1식 증가해가면서 이렇게 소문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그리고 제어문자까지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고요. 7비트 코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스키 코드 이 정도로 하고요. 문제 한번 풀러 가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볼게요. 예를 들어 영문자 A,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는 10진수로 아까 65였죠. 의미하고 있다. 2진수의 값으로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컴퓨터로 저장될 때는 무조건 2진수의 값으로 저장이 되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표현할 때만 2진수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표현할 때만 %d나 %c로 바꿔주면 영문자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변수 t를 뜻하는 거고요. 변수 t의 주소에 저장되는데 내가 %d라는 걸로 입력을 받아들이면 65라고 되어 있고요. %n%t에다가 %c로 받아들이면 영문자 A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c니까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하는 거고 얘는 %d니까 인트형으로 선언을 하거나 뭐 더블형이나 이런 식으로 더블형은 아니겠네요. %d니까 그냥 인트형. 더블형 같은 경우는 실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long-long 인트 이런 식으로 되겠던가 안 그러면은 unsigned 인트를 사용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코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int 문자를 받아들일 건데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 t로 한번 해볼까요? t. 저기 t 나와 있으니까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 스캔에프죠. 이제 입력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sc-anf 가로 열고 짱따옴표 그 다음에 콜론 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뭘 입력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입력을 받을 때 위에 가보면 영문자 한 개를 입력받아 아스키 코드표의 십진수라고 되어 있죠. 그걸로 출력하자라고 했으니까 아스키 코드니까 int로 하면 안 되겠네요. 잘못했습니다. 그죠? 아스키 문자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c-h-a-r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c라는 거 아시겠죠? comma m%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해야 되겠죠. printf, printf, 가로 열고 % 뭘로 출력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은 십진 값으로잖아요. 그래서 %d로 출력해라. 무엇을? t에 있는 값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어때요? 저장하라고 나왔네요. 나와있는 값을 볼까요? 이제 값을 아까 밑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입력 값은 대문자 a네요. 컨트롤 v 대문자 a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엔터 65라고 나왔죠. 네. 다음 문자는 뭘까요? 그러면 65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클릭하고 f11번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a를 엔터 6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소문자는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소문자 a는 뭐가 나올까요? 소문자 a 하고 엔터 하면은 98이 나왔네요. 아까 아스키 코드 문자에서 소문자 같은 경우에 여기 있었죠. 소문자 같은 경우에 여기 97 여기 소문자 a 라고 나오죠. 그리고 소문자 a라고 했는데 더하기 1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98이 나왔는데 여기 97 맞죠? 그리고 이거를 지우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네요. a 소문자 a 하면 이렇게 97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c 똑같이 c로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소문자 a를 입력하면 소문자 a가 출력이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뭐가 돼요? f11번 누르면 f11번 그 다음에 소문자 a를 누르고 엔터 치면 b가 나오죠. a에 플러스 1을 해라 라고 했더니 b가 나오네 라고 되는 거죠. 소문자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해볼까요? 빼기 빼기 해서 f11번 컴파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수정하면 컴파일 다시 하고 실행해서 그 다음에 a에 b를 해볼게요. b 하면 a가 나오겠죠. 이제는 b를 누르면 a가 나오겠다.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제출하러 가봅시다. 코드 제출 제출할 때는 잘 고쳐야 되겠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다시 고쳐놓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대문자 a 엔터 a 나왔죠? 이런 거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d로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f 11번 누르고 대문자 a 65번 나왔습니다. 됐죠? 이제 컨트롤 a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제출 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36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ình the the sea out m Gone in ober